전설 야당 영상 대가미 주녀를 사랑한 연유 조선시대 중력 사암 박수는 15세에 서경동 문인으로 들어가 공부하면서 책과 실제를 병행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배울 점이 있다면 나이가 어린 사람일지라도 기꺼이 찾아가거나 연락하면서 학문적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후배 율곡이이와도 교육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박수는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선조 때 박수는 대제약으로 재직할 때의 일입니다. 퇴계 이왕이 예문관 제약에 제수되자 박수는 임금에게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자기 직이 강등을 자청한 것이니 실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임금은 대신을 불러모아 의논했고 박수는과 이왕의 관직을 서로 바꾸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왕이 늙고 병들어서 그 직을 감당할 수 없다며 사퇴하여 없던 일이 됐지만 박수는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박수는에게는 다른 사람이 볼 때 특이한 일화가 또 있습니다. 그는 1572년 우의정에 임명되고 이듬해 좌의정에 올랐으며 1579년에는 영의정에 임명되어 약 15년간 정승으로 재직했습니다. 이렇듯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박수는 이상하게도 처가에서 보내온 계집정 오기를 몹시 아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날마다 밤이 되면 행랑방을 꼭 돌아보고 오기를 본 후에 잠을 잤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오기가 천하 미녀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무척 못생긴 주녀였습니다. 남자들이 오기를 보면 얼굴을 돌리거나 달아날 만큼 외모가 못난 여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혐오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수는 백암은 오기를 사랑한다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항상 오기를 챙겼습니다. 항간에서는 양반 노인이 어린 계집정을 회춘요법으로 쓰는 것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소문이 무성하자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박수는에게 슬쩍 속마음을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이하여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계집을 가까이 하는가. 참으로 별난 취미를 가졌소이다. 그러자 박수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허,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우리 오기는 가련한 여인이네. 오기를 내가 아니면 누가 돌보겠는가.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게. 박수는 농담으로라도 오기를 입에 올리지 말라고 말했지만 친구는 여전히 의문을 품었습니다. 분명히 남에게 말하기 곤란한 내밀한 뭔가가 있을 거라고 혼자 짐작했습니다. 그런 박수는에게 부자 처가집에서 큰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러나 박수는 한사코 받지 않고 물리쳤습니다. 이때도 친구가 찾아와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박수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재산에 대하여 그렇게 청렴결백하고 초연한데 어찌하여 처가에서 데려온 종년, 오기는 물리치지 않는가. 친구는 고개를 가로저우며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에 박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얘기를 읽었지 않는가. 그 책에서 말하기를 군자는 옥을 몸에서 버리지 않는다. 라고 했지. 이제 내 뜻을 알겠는가. 박수는 농담으로 대답했지만 옥이를 사랑해준 진짜 이유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외모 때문에 외로워 보이는 처지가 가여워 아껴준 것이지요.